저희가 가장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라벨 코너입니다. 도전! 아라벨! 도전! 단식 키워드판에서 어떤 키워드를 할지 선택을 해주세요. 갑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치킨! 야, 보민아 치킨 먹게 생겼다. 이번 타이틀곡 라팜팜을 가장 잘 추는 멤버는? 야, 치킨이야. 진짜 장난치지 마. 아니, 내가 봤어. 지금 내 양쪽에 갈려고. 야, 여기서 뭐 한 명 틀린다. 웃길 줄 알지. 진짜 하나도 안 웃기다, 진짜. 근데 형 저번에 깨서 왜 틀렸어요? 정답! 아니죠, 아... 아, 아니네? 아, 대열이 형! 그땐 신기하게 틀렸어. 점수하면 필요 없어. 괜히 본인 이름 쓰기 싫어, 빨리 써. 하나, 둘, 셋! 자. 혁자님. 오케이! 가장 잘 추는 멤버를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난 솔직히 대열이 형 잡으려고 했는데. 좀 했는데 빛이 불고 있지만. 우와, 진짜. 휴, 휴! 우와! 와, 이거 보자. 강아지야! 자, 반응을 해봐. 아벨. 야, 마이. 이거 진짜. 와! 나 웬만하면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잘한다. 여름 뜯어보겠습니다. 수박! 수박! 야! 야! 이거 이건 따야 돼. 순발력이 가장 뛰어난 멤버는? 순발력? 그치, 센스. 순발력하면 또 나는데. 이게 센스가 좋아야 돼. 센스가 좋아. 아, 그치 그치. 야, 보민아 이거는 네가 써라. 나는 못 쓰겠다. 하나, 둘, 셋. 다 썼어요? 네, 썼어요. 이장준 씨. 자, 그러면 장준 씨가 라팜팜으로 하맹 씨를 수박했다가 붙여볼게요. 준비했잖아,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라! 라팜팜으로 돌아온 골든차일드. 팜! 팜무파탈! 팜! 팝니다. 이거 좀 나쁘지 않네. 아니, 너무 안 돼. 다른 거 또 하나 더. 뭐, 가능합니다. 우리 이름으로 하맹 씨 한번 가볼까요? 자, 2! 아니, 최보민으로 가자, 오늘. 아, 최보민 가자. 최! 최선을 다하자, 보민아. 하나, 둘, 셋, 포! 보잘것없는 우리가 이렇게 골든차일드로 데뷔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 않니? 하나, 둘, 셋, 민! 민족의 어를 담아 우리 K-POP을 전 세계에 알려보자고. 이응짓? 이응짓. 정량 가자, 정량. 하나, 둘, 셋. 잘 뽑았다, 잘 뽑았다. 가장 힘이 센 멤버는? 힘이 센 멤버. 아, 이거는 요새 조금 치고 올라오시는 분? 응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정답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대열, 대열, 대열. 자, 그러면 대열 씨가 동준이 만끼를 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열 개 정도 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아, 지금은 보민이가 가장 가볍긴 한데. 저는 좀 뻔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멤버로 갑시다. 동현이 가겠습니다. 동현아 가자. 동현아 가자. 동현아 가자. 아, 성인이? 오케이. 박수. 자, 해볼게요. 여러분 생기세요. 하나. 하나. 자, 좀 더 더 더 더. 셋. 하나. 아홉, 하나 더. 열. 아홉,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대열이 형을 위해 건강 한 번 뽑아볼까요? 아, 좋아요. 건강 주스. 건강 주스. 멤버들이 생각하는 이번 타이틀곡 엔딩 요정은? 엔딩 요정. 엔딩 요정. 아, 타이틀곡. 아, 이거. 이거 써야 돼? 답은 정해져 있어, 지범아. 지범이 하죠, 지범이. 그래서 문제가 뭐였어? MC. 지범이라고 쓰면 돼요, 지범이라고. 하나, 둘, 셋. 지범. 자, 나 믿는다. 라팜팜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딱 마지막 걸 불러줄게. 아, 그래. 하나, 둘, 셋. 라팜팜팜팜팜, 라팜팜팜. 둥. 자, 한 번 더 가. 한 번 더 가, 한 번 더 가. 좀 더 해야 돼. 좀 더. 꼬아야지, 꼬아야지, 꼬아야지. 권총으로 안 된다. 어제 정연이는 못 봤어?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맞어, 좁만 더. 뭐짜라데, Alm laurent 아직 모자라, 모자락, 모자라.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치명적인게. 조금만 더, standards, 준비하신 게Ya. 조금만 더. 이제 마지막이다 싶고, 하나부터 해보자. 어, 죄송하면? 여름이야, 왜 десят. 여름이니까 이리 뒤uv git wit. 아 거감주스 먹고 싶다고 성공인가요 성공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근데 애닝요증이 자꾸 무기를 휘두르게 다음 키워드 다음 키워드 뭘로 할까요? 태그로 갑시다 태그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야 이건 맞춰야 되는데 다음 키워드 뭐 할까요? 아니 진짜 잠시만요 컷닝하지 말기 조용히 해봐 진짜 할 말 있어요 할 말 아니 저번에도 진짜 이거 카자 했는데 못해가지고 시간 시간 다 됐습니다 말하면 안 돼 상의 금지 상의 금지 얘기하지마 상의 금지 컴백 후 제일 해보고 싶은 일은?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막 떠나는 거 있잖아요 아이 상의하면 안 되는데 서로 얘기하면 안 돼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가지고 매사에 진지해야 돼 매사에 요리를 지켜야지 사람이 손님이란 게 어딨어 정직하게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와 나 또 크게 나 또 크게 욕먹을 뻔했다 이거 제가 지우진 않을게요 근데 혹시나 실망하지 마세요 실수한 거예요 실수 하나 둘 셋 아 아쉽게 아 아쉽게도 아 정말 너무 아쉽게도 어떻게 봐도 이게 안 맞네요 우리 처음 분부터 그럼 뭔지 한번 네 뭔지 한번 쓱 한번 얘기해줄까요? 아 이거는 일심동제 할만한 글이었는데 왜요?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에서 바람을 맞으며 치즈하고 셀프카메라를 찍으려고 아 이거 짜있는데 아 이거 짜있는데 아 이거 짜있는데 아 아 아 집합아 쟤 한 글자만 외쳤어 아 너네 아 이거 다 말고 어휴 했으면 좀 맞았을텐데 그러니까 한라다 말았거든 아 진짜 너무 아까워 저는 골드니스를 보는 것 아 아 그것도 맞지 그것도 맞지 저는 그 엄마 손잡고 징평시장 가서 한약 싸우기 아 이것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 아니면 이거였잖아 그쵸 아 솔직히 하나 더 있긴 해 퇴근은 나중에 보고 네 저는 아라티비 나오기 아 아 이건 또 싸우잖아 너는 다음 석윤이 형은 세계로 돌아다니며 라파파 아 이거 이거 중요하죠 이거 망원시장을 아 망원시장 이거 나도 이거 생각하다가 저도 아라티비 나오기였어요 아 저는 아라비티 나오기 아라비티 나오기 아라 아 아 진짜 뭐야 진짜 뭐야 나 못해 이거 분석을 해보자 아라티비에도 좋은 발언이 아니고 야 영태야 미안한데 짤리는 뒷전으로 더 보자 아니 아라비티가 잠시만 이게 아니 안 맞잖아요 많이 아니 이렇게 치킨이랑 다 주고 열심히 이렇게 해 형 형 형 건강음료 마시지 마요 건강음료 압수 형 건강음료 다 마셨네 저번에도 아라비티라고 내가 잘못 말을 했잖아 이게 머리에 남았나 봐 계속 아라비티라고 오늘의 아라비티 아라비티 근데 아까 스스로 이것은 욕먹는 거 아니야? 진짜 얘기해놓고 나 또 크게 욕먹을 뻔했다 아 정말 모르겠네 아니 왜 마지막에 이렇게 저는 이걸 적었습니다 아 콘서트 콘서트 그쵸 그쵸 25글자 틀렸나 약간 야박한 사람들 때문에 진짜 다신 안 먹을 거예요 젤리 짬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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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함 어 이거 필요해 숙소에 필요하잖아요 아 이거 진짜 필요해 아 이거 이건 해야 돼 이거 라팜팜 뮤직비디오 조회수 3천만에 넘은 소감을 세 글자로 쓰시오 세 글자 일단 박수 한 번 치고 갑시다 와 3천만이에요 그러면은 이걸로 쓸까요? 그러면은 이걸로 쓸까요?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이거 몰라요? 아 그게 초인이 형 선배님 그러니까 그게 이거 음이 이거 나 나 나 이거 아니에요? 아 맞네 나 근데 지금 나 나 나 박수 쳐 박수 쳐 아 박수를 칠까 그냥? 박수 한 번 치고 시작하자 함 치고 어 함 치고? 함 치고로 함 치고 함 치고 함 치고 이거는 작당 모인다 여기는 이거 자 함 치고로 바꾸신다 야 이 사기꾼들아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짜잔 함 치고 함 치고 야 어려웠는데 이걸 맞춘다 야 이걸 임시 동시에 하네요 야 진짜 이건 진짜 우리 골드 트레이드 대단하다 야 야 야 야 야 자 함 치고 함 치고 함 치고 함 치고 함 치고 함 치고 하나 둘 셋 정소용품 오 이제 나왔네 이거 이제 나왔네 골든 차일드가 어떤 상황에 심장이 가장 빨리 뛰는 것 야 이거는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 이거는 의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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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아 저 울어서 메이크업 다 지워졌어. 하나, 둘, 셋. 그 상황. 어떻게 그 상황을 알았지? 아, 야. 역시 이걸 또 해냅니다, 이걸 또. 어떤 상황이죠? 유들이 이렇게 바꿀려도 말을 해야 돼. 아니 네가, 아니 네가 그 상황이 뭐냐고. 아니 네가, 네가 그 상황이 뭐냐고. 이리 또 싸워요. 그 상황이 뭐냐고. 나 진짜 모르겠어. 그 상황은 지금 말하는 상황이 뭔지 알지 말아야 돼. 그 상황을 알고 싶어. 너의 마음을 말해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연할 때가. 그 답을 쓸 수 없으니까 그 상황을 그렇게 해놓은 거야. 이제 이해 갔어. 하트병병, 하트병병. 하나, 둘, 셋. 와, 초콜릿! 숙소에서 제일 시끄러운 멤버는? 이거 상의 안 해보자. 나 이거 상의 안 해보자. 상의 안, 진짜 쳐다보지도 아마. 봐봐. 본인 침대가 요새 쇼파인 사람. 야, 보민아 너 눈치 보면 어떡하냐, 인마. 너 눈치를 주면 어떡해, 보민아. 야, 야, 인마 보민아. 너 눈 가려. 정신 차려. 어, 보민이. 잡았습니까? 네. 하나, 둘, 셋. 짜자잔!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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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 근데 저, 저 진짜 궁금한 게 저 요새 시끄러워요? 네. 시끄러웠어요.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창근이 한 번 테스트 한번 해봐. 아, 네. 테스트 한 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아! 아, 그래 그거 안 돼. 찔러야 돼, 찔러야 돼. 어. 124. 오, 오. 아, 아니. 방금 좀 덜 했거든요, 근데 괜찮았어요. 아! 오, 컸다. 오, 오. 소장이 난 거 같아요. 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유. 아, Patt. cort. 연 patience 어디서 alcance? 여기 댓글에서 궁금하다는 게 그, 데열이형의 사이렌 소리를 한 번 해봅시다. 대열이 형도 한번 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앉아. 쌓이렌 한 번 해봐야 해. 다 왜 따뜻해요? 아 저 중국이 서 있는데 왜 다 초콜릿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애기심이 6.9입니다 아 근데 이거 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가까이서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돼요? 가까이서 한 번만 아 진짜? 근데 그 공면이 진짜 쩐다 오 백설리 너무 있어 백설리 너무 있어 어 그러면은 우리 이거 궁금하잖아 재현 군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나? 가자 재현아 재현아 150 가자! 오 129 오 좀 많이 나왔어 컸다 컸다 댓글로 미남군단 에피소드 알려달라는 얘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아 미남군단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저희가 굉장히 아시다시피 미남군단 왜 미남군단이라고? 죄송합니다 저 귀를 의심하네요 군단 사실 저희가 그거는 이제 우리 엔터테인먼트 분들께 저희가 부탁을 드렸죠 저희가 어떻게 할까 했었는데 미남 군단으로 가서 저희도 정말 깜짝 놀랐었던 조금 놀랐는데 보시다시피 미남 군단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디자인을 했다면 저는 엽사로 도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사진을 저희가 셀렉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저희가 했다라면 보민이는 그 촬영장에서 정말 공개를 못 두고 다닐 수도 있어가지고 아마도 저희가 아 그 이제 회사 스태프분들이 바꿔서 이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다 미남이니까 오늘 이렇게 멤버분들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뭐죠? 죄송합니다 너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 네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다고 네 이제 더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갈 테니까 여러분들 이번 활동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골든차일드의 너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렛츠고! 앞으로 저희 골든차일드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거 안무 있는 거 알죠? 자 보민아 댄프 보여줘 내가 지켜줄게 렛츠고 최보민! 내가 지금 여기가 보구나 내가 여기가 보구나 렛츠고 최보민! 3, 2! 진한 가을 바닷가 부터는 부거라 이 기대하네 맥스 맥부터 너머리부 열어 맥스 너머리부 너 결국엔 내가 부셔 렛츠고 최보민!